음악 몇 년 전만 해도 타일하면 화장실에 설치되던 하얀색 타일만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으로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멋과 고풍스러움을 자랑하는 타일 인테리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시의 비용과 시간면에서 비효율적이었던 단점으로 인해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해 게임처럼 쉽고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는 타일 제품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직사각형 타일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에코 파벽돌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정사각형 모양의 큰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타일 제품과 달리 사이즈를 줄이고 개별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구성한 점이 특징입니다. 에코 파벽돌은 마그네슘을 원료로 하여 유해 요소를 없애고 세균, 곰팡이 및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숯을 첨가한 숯 파벽돌은 공기를 정화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는 숯의 효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숯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설치 시에도 전문 기술인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하는 기존 타일 제품의 단점을 계산해 설치가 간편하면서도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점은 에코 파벽돌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 파벽돌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면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떼서 본드나 실리콘에 부착 없이 바로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6살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에코 파벽돌과 더불어 바닥에 설치하는 유니테크 바닥제도 함께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니테크 바닥제는 클립형으로 구성되어 설치가 간단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동시에 표면에 에코 음이용과 은나노 코팅이 되어 있어 미끄럼을 방지하면서도 방수에도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간단한 설치로 세련되고 모던한 멋을 연출할 수 있는 에코 파벽돌과 유니테크 바닥제 DIY와 친환경 녹색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앞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